그 자의 이름이 뭐예요? 한으로 불리는데 그놈이 한 번 사냥감으로 정하면 끝까지 쫓아서 죽인다고 하더라고 마약의 총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왕용으로 큰 걸 하나 하자 제 삶을 시작하는 거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 사람답게 옥진아 오늘 새벽에 도박장이 달렸어요 이 지옥에서 벗어내는 세상이 더 무서운 거다 우리 집이 위험해 조직에서 보내는 사람 와있어 이거 안 봉지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디에 있든 거선할 수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주